폴리그럿의 미래연구 바바밤가의 2024년 예언 investinvalley.com 바바밤가는 1911년생 불가리아 예언가로 본명은 반겔리아 반데바 구셰로바입니다. 그녀는 12살 때 마을을 강타한 해오리 바람에 휘말려 시력을 이었고 그때 대신 초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상시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양치는 이를 도왔는데요. 16살 때는 초능력으로 도난당 한 양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9.11 테러 영국 다이네비아의 죽음 그리고 러시아의 크로스코의 침몰, 불가리아 지진, 우크라이나 초로노비스카 발전소 사고를 예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1999년 자신의 죽음을 매우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5079년까지 예언을 남겼는데요. 먼저 2023년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폭풍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양폭풍은 11년 주기로 발생하여 2023년 GPS 등 일부 시스템을 교란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궤도의 이동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자북국은 2023년 캐나다에서 러시아 쪽으로 약 12k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무기에 대한 테스트와 잔악 행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북한은 8월부터 귀국한 사람 약 6천명에 대한 사상검열을 실시하여 한국 드라마를 본 경우 사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잔악한 생학 실험으로 괴물이 탄생한다는 내용의 경성 크리츠가 2023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하여 개봉되어 전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폭파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전쟁 중에도 무사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인간이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챗디피티에 이어서 바드, 클로바 등 다양한 인공지능이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GPU나 NPU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친구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에어리안 인베이전이라는 영국 영화가 개봉되어 미국 플랫폼인 로쿠나 애플TV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튼이 동료에 의한 암살 시도를 당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2023년 말 160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테러 공격이 증가할 것이며 생항 무기 공격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프랑스의 베아사이오에서도 테러 경보가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새해 행사에 10만 명의 경찰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10월에는 샤흘드골 공항을 방문했었는데요. 생긴 구역 안에서도 하마스 전쟁의 여파인지 까다로운 검문이 있었습니다. 2024년 부채의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경제비가 약이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이미 넘었고 미중 간의 긴장은 독일과 한국 경제를 모두 나쁘게 합니다. 다행히 금리 역제는 세계 주가를 코비드 이전의 90% 수준으로 높여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무서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새해 첫날부터 7cm 이상의 폭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폭우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이나 수출이 공장과 같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인민해방군은 하와이의 상수도나 미서부항만, 텍사스 전력망 등에 침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처함이나 암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았고 2세대 표적항암제는 표적 발행률이 낮았지만 제3세대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경우 랜섬웨어로 인하여 128비트로 암호화된 파일들도 해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겔리아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방겔리아의 2024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